1. 부처님을 청하는 거부를 모시고 영단의 대령 및 관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처님을 청하는 거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부처님전에 3정례 올리시고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2.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5.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5. 부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영단의 대령민 관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같이 영단의 위피를 모시고 두 번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두 번 하시고 그리고 신사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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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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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골래 유해 제 사랑이 큰 단선념 하이제 행진전 나부랑 단단선념 하이제 행진전 나부랑 단단선념 하이제 행진전 나부랑 단단선념 하이제 행진전 나부랑 단단선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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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